어제 8월 1일 저녁 11시 51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6 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7월 28일에는 일본 살리코해역에서도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최근 동일본 대지진 인근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들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후쿠시마 지진과 7월 28일 일본 살리코해역을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를 해보면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7월 28일 발생했던 살리코해역 규모 5.3 지진은 직선거리로 약 142.68km 8월 1일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직선거리로 약 188.15km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7월 28일 살리코해역 지진, 8월 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이 3개의 지진은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동북부 해역의 이 지진은 세계에서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이 지역은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복잡한 판경계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판경계는 지각변동과 지진활동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7월 28일 일본 살리코해역 지진, 8월 1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이 3군데에 인접한 이 3지진을 분석을 해보면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은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거대한 해구형 지진으로 지진 후 이어진 쓰나미는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후에 수많은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7월 28일 발생한 살리코해역 지진은 규모 5.3의 지진으로서 이 지진의 진앙은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진원의 깊이와 발생 메커니즘도 이 동일본 대지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살리코해역 지진이 동일본 대지진과 동일한 활성 단층대의 위치에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지역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지속적인 지진 활동이 관찰된 지역으로 동일한 지질학적 규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1일 어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4.6의 지진은 이 지진 역시 일본 동일본 대지진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여진 활동의 일환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도 동일본 대지진과 동일한 활성 단층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지진이 동일한 활성 단층대에 있는다는 이러한 근거는 먼저 첫번째는 지리적 근접성입니다. 세 지진은 모두 일본 동북부 해안의 태평양판과 북아메리판 경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지진 발생의 메커니즘입니다. 세 지진 모두 판 경계에서 발생하는 해구형 지진으로 지진 발생 메커니즘이 유사합니다. 세번째 근거는 지질학적 구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 지역의 활성 단층대는 계속해서 여진과 추가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지질학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번째는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과 그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여진의 기록을 통해서 이 지역의 지진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7월 31일 새벽 1시 47분 일본 도쿄도 23구에서도 규모 4.1 전원의 깊이는 120km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관동 대지진과 2024년 7월 31일 발생한 도쿄도 23구의 지진의 직선 거리는 약 55.86km입니다. 문제는 이 두 지진의 인근 지역이 바로 타치카와 단층대라는 것입니다. 타치카와 단층대는 사이타마현 이루마군에서 도쿄도 오메시 타치카와시를 거쳐 후추시에 이르는 단층대로 전체 길이는 약 33km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다. 먼저 관동 대지진과 타치카와 단층대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47.54km이며 이번에 7월 31일 강진이 발생한 도쿄도 23구와 타치카와 단층대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26.43km입니다. 우리는 관동 대지진과 도쿄도 23구의 지진이 타치카와 단층대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매우 가까운 거리 내의 위치에 있어서 동일한 지질학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7월 31일 도쿄도 23구에서 발생한 지진은 따라서 타치카와 단층대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타치카와 단층대는 도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으며 이 단층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지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타치카와 단층대는 지각의 응약 집중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작은 변동에도 큰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타치카와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각 변동이 따라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타치카와 단층대의 활동이 지각 깊은 곳에서의 응력 변화라 이루어져서 이번 도쿄도 23구의 진원의 깊이 120km의 깊은 지진으로 응력 변화가 밀어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원의 깊이가 깊을수록 지표면에서의 흔들림은 줄어들지만 이번 도쿄도 23구 지진의 경우 진원의 깊이가 120km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 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타치카와 단층대의 활동이 도쿄도 23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번 진원의 지진이 도쿄도 23구의 지진이 만약에 진원의 깊이가 10에서 20km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진의 강도는 훨씬 더 컸을 수 있습니다. 진도 4나 심지어 진도 5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